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 무슨 사람인지 말 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자신감이 넘치고 호탕했고 후배들에게 마음껏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몸이 약간 저를 걱정해 밥을 먹었지만 날씨가 좀 더 따르게 일어나는 날 정말 늦지 않았습니다 해봐요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 울지 않게 날씨가 너무 많이 좋아서